저는 신년법물에서 뽑은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11월 3일 날 정보사님 대사식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정보사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날 정보사님이 굉장히 위티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날씨 뜨겁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굉장히 날씨 뜨겁네요 마음을 하나로 여기서 하나는 연결한다라는 의미랍니다 연결하다 즉 우리가 연결한다 그러면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점과 점끼리 다 모여서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다 모여서 어떤 면이 된 것처럼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연결한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대인관계를 연결하지 않을까 대인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란 것은 사람인자잖아요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여있는 집단 그러면 사람인자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람인자 보면은 한쪽은 기울임이 있고 한쪽은 받침이 있는 거잖아요 기울임과 받침을 내가 어느 쪽에서 할 것인가 기울임과 그 받침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해당될 것인가에 따라서 관계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이 연결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가 인정이 되거든요 존재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데 각각의 개인들은 각각의 생각과 그 다음에 사상과 가치관이 틀려집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느 쪽에서 자기 스스로 기울인 쪽인지 받치는 쪽인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각자 나름대로 약간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관계 자녀하고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자녀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관계, 사회관계에서도 만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가 소통을 해서 연결시킬 것인가 즉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합이 되면은 그게 합이 된다는 것은 양쪽이 다 윈윈한다는 거죠 너도 좋고 나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 즉 나를 완충작용으로 해야 된다 내 마음이 스폰지가 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타격을 받지 않는다 타격을 받지 않으면은 타인에게 연결하기가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간은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를 완충재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완충재료가 필요하다 즉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나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는 내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면은 대면이 그렇게 대면 보다는 비대면이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전화로 여보세요 해가지고 누구누구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한 것보다는 문자로 이런 의견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자를 더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내가 그 의견을 듣고 내가 생각하고 정리하고 완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라떼 라떼 하잖아요 라떼는 어땠다 옛날에는 어땠다 근데 옛날 과거로서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없고 현재의 변함에서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을 세대의 감각을 알아서 우리가 행동을 해보면은 연결이 즉 합이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의견이 직속으로 직진으로 의견되길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다 직진의 길을 좋아합니다 빨리 가니까요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길 직선보다는 이렇게 반원이라든지 타원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어떤 원이 돌아가는 그 길도 굳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면적을 생각해 보면 직진이 가는 길보다는 이 반원 타원을 그리고 가는 면적이 훨씬 더 풍부하니까요 그 풍부함이란 것은 나중에 타인을 이해하고 다른 것을 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은혜로였습니다 세상을 은혜로란 것은 정국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시더라고요 보은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은혜로인 것은 보은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보은을 조금 본받고 싶은 분은 어떤 분이었을까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례도 가장 있었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에서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엇이었냐면 얼마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물을 떴었잖아요 생수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뜨는 그 생수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거기를 갔었는데 그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길어서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이 안 줄어든지 다들 이렇게 짜증가 이렇게 엉망을 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어르신이 할머니, 노모가 앞으로 딱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노모는 왜 가시지 이렇게 같이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와서 보았더니 그 어르신이 딱 이렇게 사방을 뚜리뚜리돌러보면서 아 그 문제 해결책을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물 조루 물을 떠먹을 수 있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루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만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것만 깨끗했어요 나머지 것은 더러웠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들 그것을 어떻게 세제가 있거나 수세미가 있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그 어르신이 둘러보시더만 나무 가지를 딱 꺾으시더라고요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물 기를 수 있는 조루 그것을 다 닦아주시더라고요 다 닦아주시면서 두 번, 세 번 딱 헹궈주면서 자기가 또 이렇게 한 모금 딱 마셔보시면서 괜찮하다고 이거 써도 된다고 그리고 딱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은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탄을 하게 하는 눈빛을 갖는 것이 바로 보은이구나 멀리 있어서 우리가 찾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본 것이 보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집안에서도 어른이 되니까 세배를 받고 그러겠죠 참 세배 받을 때마다 어색해요 어색하고 우리는 무슨 말을 좀 해줘야 될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그런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면 내 말 한마디가 그 애들한테 걸림돌이 될 것인가 드림돌이 될 것인가 내 행동 하나가 그 애들한테 걸림돌이 될 것인가 드림돌이 될 것인가를 많이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달라져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같이 봤을 때 보는 관점의 차이 그 다음에 생각의 차이 이것은 다시 문제 해결의 차이까지로 연결이 되고요 나중에는 관계 형성의 차이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은혜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교당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론은 다시 우리가 다 외웠잖아요 심지는 원래 열하람이었건만을 거기에 모든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0단 정경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서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생각하니 설레임보다는 긴장과 떨림과 두려움이 앞서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왕 받은 밥상 맛있게 차리자는 생각으로 오늘 강연을 하고자 하며 이런 맛있는 밥상을 차리게 해주신 우리 각타원 교감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연 제목은 일상수행의 요법 제7조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입니다 강연에 앞서 드릴 말씀은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들었던 법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더욱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엄불교 교리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체계있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제1장에 보시면 소태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속으로 외계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이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곧 심지의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의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의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 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그 어찌의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새를 틈 없이 그 수행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기 초범 입성의 큰일을 성취할지어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배움이란 해도 해도 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필요한 인터넷이나 컴퓨터는 물론이고 날마다 새로운 용어나 각종 정보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부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한 직장에서 영업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서류를 계산기 옆에 놓고 수기로 처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급변하여 전산화가 되며 또한 주기적으로 전산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조금 익숙해지만 하면 또 바뀌어서 그때마다 많은 공부를 해야 했고 시대에 발을 맞추어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유독 디지털 문화에 약한 저는 후배나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엄청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며 어리석음을 범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인터넷 쇼핑 얘기들을 늘어놓던 차에 저는 마치 딸 자랑이라도 하듯이 난 인터넷 쇼핑은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 꼭 필요할 땐 딸한테 부탁을 해서 구입해 라고 하니 듣고 있던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야 요즘 백세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도 30, 40년은 살 텐데 배워서 스스로 이용을 해야지 언제까지 딸을 의지하며 살 거니 그러기엔 우린 아직 젊잖아 그때도 저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경험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나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주는 일회용 앞치마를 한 번 쓰고 버리기엔 아깝다며 꼭꼭 접어서 가방에 넣었다가 다음에 식당에 가서 재활용하는 친구를 보며 정말 배움에는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배움에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배움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며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자각으로 직연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 생활 속에서 베풀어 활용하는 공부에 더욱 정성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묻고 배우기에 힘 써야 하겠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학식이 부족하거나 손 아랫사람이라도 모른 것이 있으면 물으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에 통달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물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부 표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여기고 묻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오히려 더 옹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가지 얻은 게 있다면 배우는 일, 공부하는 일이 학교나 경정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생활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고, 듣고,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공부여 큰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전 솔속률은 제 구조에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제 사조,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을 잊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생 가운데 다행히 사람의 몸을 받았습니다 그 다행함과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묻고 배우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훈타원 양도신 선지님께서 전무 출신을 서원할 때 정산 종사님께 영생의 보감이 될 법문을 청하였더니 부지런함은 만복의 근원이 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혜의 바탕이 되나니 항상 부지런과 배움 두 가지로서 일생의 사업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북일교당 교도님들께서도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함과 배움을 잃지 말고 일생뿐 아니라 영생의 보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가 제 61장 아는 것이 힘이다 지자본위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성가 가사처럼 지식을 갖춘 곳에 참 전진이 있고 지식을 갖춘 곳에 큰 발전이 있습니다 북일교당 교도님들도 정전에 밝혀주신 대로 배우기에 힘쓰고 지식을 얻는 데 힘써서 날로날로 진급하는 교도님들이 되시고 은혜 가득한 교도님들이 되시길 염원합니다 북일교도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청 3단 김재은입니다 원불교와 저의 인연은 원불교 제가 최초 첫 수의단원이셨던 송삼 박동현 외할아버님의 은혜로 입교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을 따라 법회를 접하게 되었고 강남교당 학생회도 다녔습니다 학창시절을 지내면서 한동안 교당과 멀어지는 시기도 있었지만 결혼 후 다시 강남교당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불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원불교 지방과 결혼하겠다는 서원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서원이 이루어졌고 이 모든 것이 기도와 염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신앙수행담회 주제로 저의 일상생활 중 보고 느낀 것들을 법문과 대조하여 생각해 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거지를 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우리가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하게 되면 물과 세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그릇이 잘 식히는 반면 음식을 먹은 후 시간이 지나 나중에 설거지를 하게 되면 물과 세제 그리고 사람의 노력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상생활 중 나의 마음에 안 좋은 경계들이 쌓이게 되면 바로바로 참회하고 기도하여야 본래의 자성자리로 쉽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을 담기 전에 깨끗한 그릇처럼 우리의 자성은 아무것도 없는 원래 그 자리라는 점을 생각합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어떤 음식이 담겼는가에 따라 물만으로 닦이기도 하고 아무리 바로 닦아도 세제가 많이 필요한 음식이 있는 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본성과 전생의 습에 따라 마음을 닦는 데 필요한 노력과 시일이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며 그릇이 본래 티없이 깨끗한 것처럼 나의 마음도 원래의 맑은 자성자리를 찾아 열심히 수행정진하여 항상 적적 성성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올해 4월 바자회에 내놓을 옷을 고르기 위해 옷장과 서랍의 모든 옷들을 꺼내 놓으니 몇 년 동안 입지도 않았던 옷 계절을 지나서 못 입는 옷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못 입던 옷 이제는 작아서 못 입는 옷들이 생각 외로 많았습니다 내년에 입어야지 다이어트를 해서 입어야지 하는 나의 집착 때문에 맞지 않는 옷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어두운 옷장 속에 쌓아두고 있던 것은 결국 착심과 욕심을 내 마음 한켠에 쌓아두고 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는 경계가 있을 때 마음을 알아차려서 바로 나의 본성인 자성자리를 되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정리하지 않은 옷들이 쌓여가듯이 경계가 점점 쌓이게 되면 나의 본성인 자성의 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또 혼자서는 옷 정리를 시작하기조차 힘들었는데 가족의 도움과 여러 정리 방법의 도움을 들으니 정리도 씌워주고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점은 마음 공부를 하는 마음 공부를 하는 함께하는 도반들이 있어 서로 도움도 주고 자극도 되어서 마음 공부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것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또 이웃이 버릴 옷인지 아닌지 결정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이웃을 버려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어 결정을 하는 것처럼 마음 공부의 길을 모르고 경계를 당했을 때 교전의 법문이나 교문님, 도바님들의 조언을 따라가기만 하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한 옷들을 나눔 바자에 내놓으면서 나눔의 의미와 기쁨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9월이 되면 제 아들 두돌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말과 행동을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또한 우리 중생들도 부처님이나 대중생님 말씀을 아기들 같이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결국 부처의 성품을 갖춘 불보살들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를 갖기 전부터 저는 아이를 위해 부모로서 준비해야 할 것을 많이 고민했었고 그에 대한 답은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라고 생각되어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평소에 고민했던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하고 쉽게 결정 내리지 못했던 마음의 결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원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일상생활 속에서 강인한 수행의 힘을 기르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상수행의 육법 중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라는 구절을 가장 좋아하며 실생활에서도 일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일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다르게 됩니다 불안한 감정이나 걱정 혹은 잡념이 생기면 저는 감사합니다를 세 번 반복해서 말하고 현재의 경계 상황 속에서 감사한 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감사와 긍정의 힘으로 경계를 대하면 내가 느끼게 되는 경계의 무거움들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고 해결이 수월해지기도 하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일상에서 감사생활의 중요함을 더욱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의 신앙 수행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남교당 유튜브 법회인데요 유튜브 법회는 집안일과 육아로 바쁜 생활에서 자칫 멀어질 수도 있는 교무님의 설법과 연부를 가까이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아기랑 엄마랑 방에서 설법 듣는 것이 쉽지 않은데 유튜브로 설법을 다시 들을 때마다 방송실 도바님들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유아 법회를 만드신다고 하시니 기대되고 강남교당 도바님들의 노력에 더욱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대정진 대적공의 큰 서원 아래 마음 공부 잘하여 새 세상이 주인되는 원불교 교도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